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79번입니다. 79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지이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I-WISH 가정법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다음에 가정법과거죠. 가정법과거가 나오고 과거동사가 쓰이고요. 그리고 가정법과거 완료해서 헤드PP가 오죠. 헤드PP. 그래서 이 과거동사는 과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헤드PP를 쓴다는 얘기는 이게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79번에서는 이 I-WISH 말고도 O-DET 이라는 O-DET 하고 주어 동사를 쓰게 되는 이제 뭐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고 우드덧도 살펴보죠. 우드덧. 우드덧 다음에 이렇게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로 문어체에서 그쵸? 아주 간절한 바람을 나타낼 때 우드덧을 씁니다. 그리고 if-only를 써요. if-only. 그쵸? if-only. 이거는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only-if랑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럼 바로 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젊은 시절에 영어를 공부해 두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쵸? 네. 언어는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나이 먹고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체력 문제야. 체력. 왜냐하면은 장시간 동안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가지 체력도 그렇지만은 여건이 그래요. 회사 다녀야 되고 애 봐야 되고 집안일 도와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오후 되시죠. 오후 되신 요. 이것도 I wish 처럼 해석을 합니다. 오후 되기 원 낫 레이닝. 그쵸?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4번은 요. 이게 이제 문어체에서 주로 쓰는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I wish 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쵸? I war young again. 내가 지금 다시 젊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요. if only는 이건 좀 별표를 쳐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only if랑 달라요. only if는 이거는 뒤에 if절 있죠. 요거를 받는 only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뭐 한다면. 그쵸? 오직 이 if절의 경우에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if only는 다릅니다. if only는 뜻이 뭐예요? 이게 if only는 뭐뭐 하면 좋을텐데. 그쵸?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if only 영화 봤어요? 이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제니퍼 제니퍼 러브 휴이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게 그 사랑하는 사이의 연인이 한 명이 죽죠? 그리고 눈 떠봤는데 다시 죽은 여인이 있어요. 하루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아무튼 그런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죠. 한번 읽어보시면,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보시면은 if only the lane would stop soon. 그쵸? 비가 곧 그치면 좋을텐데. 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은 he wished이에요. 그가 바라는 거죠. 아까 전에는 I였잖아요. 다 여기는. 이번에는 그입니다. 그가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즉, 이제 뒷내용 보시면은 he had not come to the party that evening.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가 그 파티에 오지 않았었더라면 그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가 오지 않았었기를 그는 바랬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면은요. 이것도 좀 별표를 좀 쳐둘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if절만 있고 주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if she would wash our clothes인데 뒤에 보니까 또 주어동사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우리의 옷을 빨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주절의 내용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우리의 옷을 빨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번에 I wish. 그쵸? 내가 얼마나 좋을까?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즉, it was in my power. 그쵸? 이거 가져오고 진주어가 to be of service to you죠? be of service to는 뭐예요? 뭐뭐래? 도움이 되다. 이 뜻입니다. 뭐뭐래? 도움이 되다. 그러니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그렇죠?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나의 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즉, 너를 돕는 것이 어떤 나의 어떤 힘, 권력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해 되셨습니까? 제가 한국어가 좀 요즘에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돕는 것이 내 속안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h, that 또 I wish랑 비슷하죠? 자, could, but인데 여러분, could, but 다음에 지금 동사 원형을 썼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can not, but 동사 원형이죠? can not, but 동사 원형 하게 되면 동사 원형 할 수밖에 없다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쵸?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ut은 여기에서 only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아니면 부사 정도로 취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 I wish 또 나오죠? 그래서 너가 머무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좀 더 오래, 그쵸? 자, 11번도 I wish입니다. You had told me the truth. 네, 너가 나에게 진실을, 사실을 말해 주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스타플레이어죠. 스타플레이어가 한때 나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I wish I knew. 내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뭘 알아요? How to는 뭐뭐하는 방법이죠? Get off. 뭐뭇을 떠나다 입니다. 뭐뭇을 떠나다. 이 팀을 떠나는 방법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죠. It isn't that이에요. 데디아는 아니라는 거죠. 데디아의 내용이 뭡니까? I want to quit playing football. 그러니까 축구를 그만두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I like it. 난 축구 좋아해요. 하지만 I'm sick of playing it. 그것을, 즉 축구를 하는 데는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신물이 나다죠. Be sick of ing. 뭐뭐 하는데 신물이 나다의 뜻이에요. 마치 뭐처럼 하는데 나의 인생이 그것, 바로 그 축구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쵸? 내 인생이 축구에 달려있는 것처럼 축구를 하는 것에는 신물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다는 얘기죠. 너무 진지해요. 그것은 너무 진지하고, there is no fun. 그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축구하는 건 재미있는데, 정말 막 그 축구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막 걸려있고, 그쵸? 그거를 막 너무 생계로 막 하고 이러는 거는 싫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that's most good of you예요. 그쵸? 자, 이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쵸? 너에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쵸? 자, stemled. stemled는 이거는 뜻이 뭔가 좀 더듬다예요, 더듬다. 그쵸? 자, 근데 누가 더듬었습니까? the red hailed man이죠. 그러니까 빨간 머리카락을 한 그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더듬거리면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that's most good of you, but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 아주 가장 좋다, 그렇지만,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as ill luck will have it. ill luck 같은 경우는 운이 나쁜 거죠. 그렇죠? 나쁜 운이, 그렇죠? will have it. 나쁜 운이 그것을 가지듯이. 이거는요, 여러분, 표현입니다. tämä leva it. 이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번 보시면은 That's most good of you, but That's most good of you 너에게 정말로 좋다. 가장 좋다. 그렇지만 이라고 스템월드는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말을 했어요? The red haired man이죠. 붉은 머리카락을 한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에게 정말 좋다. 가장 좋다. 그렇지만 as illog will have it은요. 이거는 그냥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렇죠?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I'm engaged tonight. 나는 오늘 밤 약속이 되어 있죠? engaged. 어떤 약속이에요? 설명을 해줍니다. previous formal engagement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 어떤 formal, 정식 그렇죠? 공식적인 그러한 engagement, 약속이에요. 그래서 I wish I could get out of it. 그래서 내가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그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I simply can't. 나는 정말로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됐고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4 out of every 10 student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죠? 이 10명의 학생들로부터 4명이죠. 그렇죠? 10명의 학생들 중에 4명 그렇죠? 뭐로부터 뭐로까지 from A to B죠? 4학년부터 8학년까지죠. 4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10명의 학생들 중에 4명이 worry about 해요. 걱정하는 거죠. 뭘 걱정합니까? what they will be 그들이 뭐가 될까? 언제? when they grow up 그들이 자랐을 때 그렇죠? 자라서 뭐가 될지 걱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이 wish 바란대요. 뭐 할 수 있기를? they could do better in school 학교에서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자, since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뭘 알아요? 대디아를 아는 거죠. 교육이 열쇠래요. 뭐에 대한 열쇠죠? 띵에 대한 열쇠인데 어떤 띵이에요? 그들이 would like to do later on 그들이 나중에 하기를 원하는 것들 그렇죠? 원하는 것들로 가는 열쇠 열쇠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잘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자, 4번입니다. 자, it rained very hard 예요. 그렇죠? all the day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비가 몹시 온 겁니다. I was slowly soaked 그러니까 완전히 흠뻑 적셔 젖은 겁니다. 적셔 진 거죠. 자, 그리고 by noon 정오까지 정오까지 a good deal tired 예요. a good deal tired 그러니까 정오까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매우 피곤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괄호 묶어줘야겠대요. a good deal 은요. 부사입니다. 완전히 이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I was soaked 가 되고 그리고 I was and tired 가 되는 거죠. 아주 흠뻑 적셔 젖고 완전히 그리고 정오까지 정말 피곤한 거죠. 자, 그래서 멈췄대요. 그쵸?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at a pool in이에요. in은 이제 여인숙이죠. 아주 초라한 여인숙에서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어디예요? 설명해 주죠. 거기에서 I stayed alright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면서요? ing죠. 뭐뭐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리고서 시작을 했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네요. 그리고서 뭐하기로 시작했어요? to wish that that year 라고 바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대디의 내용이 뭡니까? I had never left home.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그렇게 바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I cut such a miserable figure 예요. 여러분 cut 다음에 어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뭐가 나오고 figure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거 이거 한 모습이다. 그쵸? 이거 이거 한 인상을 주다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search that 으로 또 이렇게 좀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search that 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컸 다음에 이렇게 figure가 나오면 이제 어떠어떠한 인상을 주다. 어떠어떠한 모습이다. 그쵸? 너무 miserable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대요. 비참한 인상을 주어서 또한 그래서 나는 found 그쵸? 예 발견한 거죠. 그쵸? 알게 된 겁니다. 뭐를 알게 됐습니까? 뭐에 의해서 예 바로 나에게 그쵸? 나에게 주어진 무너진 그러한 질문들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알게 됐어요? I was suspected 이에요. 내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뭐라고 의심받아요? A runaway servant 런어웨이 서븐트 하게 되면 런어웨이가 뭐예요? 달아난이죠? 달아난 어떤 종이나 하인 그쵸? 종이나 하인으로 의심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되셨죠? 이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어떤 인상을 줬다? 아주 비참한 인상을 줘서 너무 비참한 인상을 줘서 나는 알게 됐습니다. 그쵸? 나에게 무너진 그러한 질문들에 의해서 뭘 알게 됐어요? 내가 의심받는다는 것을 뭘로 의심받는다? To be a runaway servant 그러니까 도망친 종으로 그렇게 의심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